우리 군이 오늘 새벽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첫 교신도 성공한 가운데 일단 군은 내후년까지 4대의 정찰위성을 더 쏘아올려 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눈과 같은 존재로 앞으로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도발 움직임을 탐지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정영재 기자입니다. 발사체가 화염과 하얀 증기를 뿜으며 하늘로 오릅니다. 머리엔 태극마크가 선명합니다. 우리 군이 처음으로 만든 정찰위성 1호기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3시 19분 미국 캘리포니아 발사기지에서 스페이스X 펠컨9 발사체의 실력 우주로 향했습니다. 이륙 2분 22초 뒤 1단 추진체가 분리됩니다. 이어 2단 추진체와 위성 보호덕계인 페어링까지 분리해냅니다. 정찰위성은 정상 궤도에 안착했고 1시간 18분 만에 첫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한국형 3축 체제에 기반이 되는 핵심 전력이자 독자적 우주 감시 정찰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정찰위성은 고도 400에서 600km에서 지구를 도는 저궤도 위성입니다. 전자광학 카메라, 저궤선 촬영 장비를 달고 하루 여러 차례 원하는 지역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지상 30cm 크기의 물체도 가려낼 수 있습니다. 정찰위성 1호기는 앞으로 6개월 동안의 시험평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전력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은 2025년까지 날씨에 상관없이 북한을 관측할 수 있는 고성능 영상 레이더가 탑재된 정찰위성 넉대를 추가 발사할 예정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지상 30cm 크기의 물'S Advanced Thermal 10cm 크기의 물체도 가려낼 수 있습니다.